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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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연진이 여보 자기가 오늘 카메라를 잘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라이브 세번짼데 변산또 님들 하셨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카메라맨이 제일 불량하다고 제일 많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기회를 주고 잘 안되면 잘라 채워야 되겠어 이거 잘 맞춰줘야 돼 이거 봐요 잘 붙이고 있어 부산 큐레이션을 들어주셨다 인사에요 안녕하세요 인사 반갑습니다 이거 고춧가루 있잖아요 제가 이게 가루를 이거는 기호에 맞게 기호에 맞게 그냥 자기 각자 집에서 해서 드세요 우리는 뭐 넣지 연 넣고 설탕 넣고 다시다 조금 넣고 진간장 넣고 소금으로 간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를 숙성을 하면 더 맛있대요 낙하유스님 들어주셨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낙하유스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해보니까 하루 재고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는 바빠서 이렇게 해 먹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요리사 맨날 우리 어머니가 주요리사 였는데 오늘은 제가 주요리사 떡볶이는 제가 더 많이 했어요 우리 집에서 근데 나는 정알못 아니지 요알못 어머니 요알못이 뭔지 아세요? 요알못이 뭐야? 요리를 알지 못하는 여자 저는 요알못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조리사 30년경이에요 맨날 배웠는데 오늘은 이거 바꿔주세요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고조 어머니 삼겹살 튀겨주세요 재료부터 이야기하는가요? 재료! 재료! 우리 재료! 우리 아들이 중등 아들이 좋아하는 밀떡입니다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까? 밀떡 그리고 양배추 야채를 싫어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야채를 싫어해서 야채 야채는 요거하고 요거밖에 안 넣어요 야채는 요거밖에 안 넣어요 야채는 요거밖에 안 넣어요 네 이거 빼고 행주가 들어가요 응 이거 빼고 행주가 들어가요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어묵 어 그렇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고춧가루 시원의 고춧가루 시원의 고춧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만 먹으면은 음 그 뭐야 좀 심심해서 요거 요거 한번 비춰봐 줘요 한번 보실까요 요거 막걸리인데요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제가 샀어요 요거는 잘 비춥니까 요거는 요거는 조금 독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요거는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는 거 문경에서 유명한 유명한 만복이 막걸리 근데 요거는 좀 순하고 달달해서 우리 아버님께 샀어요 오늘 요거 한 잔씩 할거에요 이거는 같이 구워요 이거는 내가 여기 떡볶이 만들면 여기 담아서 아버님들 자 그러면 투하를 해 볼까요 아 우리집이 어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이렇게 조리기구라 가지고 좀 다 이렇게 낡았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와서 놀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놀래더라고요 우리집에 오니까 고울동품이 있다고 물주전자도 저런걸 아직 써놔 이러면서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요 안 떨어지면 써야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떨어지면 써야지 이렇게 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이런게 안 떨어지잖아 맞죠 그래 쎄면 안 써지 안 써지 안 떨어지고 우리집에 있어요 맨날 얇고 지라 얇고 지라 요즘 우리 어머니가 젊은 사람은 얇고 지라 물을 아껴야 되지 아껴야 되지 그래 뭐 떨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지도 않는데 뭐 뭐예요 양배추 넣습니다 양배추 먼저 밑에 깔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용알못이라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 이거 요리 있잖아요 뭐 직접마다 그냥 알아서 해 드시면 되고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 고춧가루가 색깔이 이렇게 잘난다 이거지 그리고 맛있다 이거지 맞죠 어머니 어머니 구워야 돼요 네 구우세요 오늘 보조조리사입니다 어머 나 오늘 주고 안 했다 고춧가루 뭐 요 머리 이거 시원해 놓으면 해야 되는데 까꿔라 봐 응 구워야지 광고가 되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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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살다가 또 보조하라고 하는 꼬라지 있어 응 우리 어버이가 대한병원에서 30년 근무하면서 팀장으로 졸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보조라 필요 없어 그런거 이거 참 내 보고 또 보조략 또 야 이게 시원해 놓은 시원해 놓은 시원해 놓은 아이고 땡큐 어스님 슈즈 인사 오셨습니다 슈즈님 거기 있잖아요 오늘 먹방입니다 네 우리 고춧가루로 떡볶이 만드는거요 색깔 나는거 보여드릴게요 이러고 오늘 실패하면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 안해요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제가요 이거 잘 안보여 지금 난 저는 댓글을 못보고 우리 카메라맨이 지금 댓글을 온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손 흔들기 누르면 왜 손 흔들기가 안돼요 좀 잘해라 작용은 잘린다고 한번 자 손 흔들기 참여했습니다 이게 버글버글 끓여야 되잖아요 네 물도 좀 넣고 아니 이렇게 어저께 해먹으니까 맛있더라구요 이걸 중등 우리 아들이 인정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시판 떡볶이랑 똑같다고 분식점 하라고 분식점 하라고 우리 아들이 나를 막 농사짓지 말고 분식집 하라고 근데 요즘 애들은 머리 떼서니 머리가 엄청 커다는데 어떡해 낙하유수님이야 낙하유수님 그래도 어쩔수없어 내가 이거 강구하려고 하면 시원해놓은 네이버에 시원해놓은 치면 우리 애기 아빠가 꼬쭈가루 들고 인사합니다 꼬쭈가루 들고 인사 안하고 꼬쭈를 들고 인사한다 꼬쭈를 들고 인사한다 꼬쭈를 들고 인사한다 손아 안 그래도 얼굴이 큰데 이거 머리 크게 보이면 어떡하노 반쪽만 찍어라 반쪽만 이렇게 반쪽만 요런 좀 작아 보이나 자 우리 어저께 요 불판을 요즘 애들은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삼겹살을 삼겹살을 구울때 기름을 둘러서 구워요 내가 진짜 그런 또라지는 처음 보네 왜냐하면 이게 기름이 삼겹살이나 있대서 삼겹살이잖아 기름이 이렇게 많대서 그런데 여기다가 기름을 둘러 오늘 안 둘러나? 어? 오늘 안 둘러나? 오늘 안 둘러 나는 기름 삼겹살인데 기름까지 둘러서 먹는 아이는 우리 애가 되게 말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지게 먹어 맛있겠지요? 지불 지불 소리 납니까? 지금 소리라도 들게 될게 대암 뭐 나는 모두 주제에 소리 들립니까? 손으로 쳐야지 지글지글 자 떡볶이 보글보글 안 들린 것 같은데 안 들려? 다시 떡볶이 보글보글 안 들려? 다시 별보글 하는거 별보글 하는거 별보글 아 이제 멋져집니다 내가 요거를 떡볶이를 해서 보여주면 깜짝 놀란다 지글지글 소리 난답니다 변삿돈님 근데 저 궁금한거 있는데요 변삿돈님 혹시 SNS 활동하셔요? 답이 있어 없어 아직 없어 아직 없어 되게 궁금해 인사라도 가려고요 유연지님 맛있는 소리가 잘 들린대요 아 그래요? 우리 먹을 때는 더 맛있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걸 이제 내가 와 멋지다 고등을 넣어야 되겠지 고등을 넣어야 되겠지 넣어야지 요알모사람 오뎅 넣는거 늦었어 오뎅 넣어야 돼 우리 어머니가 넣으래 보조주제에 다 보고 넣으래 빨리 넣으라 이것도 다 넣으라 물 식혀서 모른다는데 변삿돈님 아 모른데 우리 어머니가 이거 다 넣으래 물을 더 넣어야겠다 물을 더 넣어야겠다 물을 더 넣으래요 근데 내가 오늘 주요리사인데 이모가 거꾸로 됐어 됐어 형님 뭐 좀 넣어 좀 넣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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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물이 이렇게 누굴하게 그래 태워 뭐 이래가나 저래가나 맛만 있으면 돼 색깔이 잘 나오고 색깔이 중요해 색깔이 예쁘니까 지금 멋대로 조리사니 네 멋대로 조리사니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요리를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배우고 저한테는 그냥 농산모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봅어요 요즘에 우리 비가 지금 우리 라이브 지금 30타거든요 계속 비가 오고 있어 마당에 사이가 있는데 마당에 하지 못해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우리 집 저기라 켰네 뭐 개크라 켰네 여기 우리 집 개큰입니다 전 샀더니 농사티비가 제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농사티비 안하고 먹방티비 해야겠어 먹방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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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어 자 중간 점검 떡볶이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카메라맨 한번 와보세요 아 또 떼야 되나 응 오늘 제대로 모아면 카메라맨 잘립니다 근데 고춧장만 해도 충분해 고춧장 색깔도 좋으면 고춧가루 색깔도 좋으면 이봐 이거 우리가 고춧가루만 했거든요 고춧가루만 해도 충분한데 색깔이 그렇고 김 서리나? 김 안 서린다 김은 안 서려? 네 그 카메라 두 개를 동시에 해보라겠네요 아 우리가 지금 유튜브 하고 인스타 하고 두 개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맨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샀더니 고추농사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지요? 묻는데 아니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닐하우스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지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요번에 비 오면서 거의 마무리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노지가 아니라서 아직도 괜찮습니다 좀 더 오래가요 색깔이 어때? 잘 나와요? 입쪽이 입쪽이 더 벌게 비는데 아 인스타 쪽에 인스타 쪽이 더 벌게 보여? 카메라에 따라서 뭐가 좀 다른가 봐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가서 지금 선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좀 이거 맵지는 모통인데 이거를 잘 못 맞추겠죠 다른 기호에 맞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맵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최고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뭐고 다 기호가 달라가지고 뭐 조금 청량을 섞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딱 한 가지 통을 대는 거는 있어요 이 맛이 단맛이 많이 난다는 거 하고 색상이 색상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대량 주문이 막 백건이 들어온 사람은 색깔이 너무 좋다고 또다시 그 정도로 한 백건이 됐고 이렇게 막 주문이 들어왔어요 색깔 때문에 전 샀더니 카메라 메일 하지 말고 피디메이라 가서 아 피디야 자기 피디 성진시키겠습니다 피디랑 미치니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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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떻게 Rom 삼겹살 카메라 가져가요? 또 가져가요? 카메라 봐봐 이거 봐요 원래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이 있어야지 이게 오마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짝 구우면 먹는데 우리 애기는 이렇게 튀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튀기냐고 내가 단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튀기니까 맛이 또 고소하고 맛은 더 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가 안 넣으신 분은 좀 야물돼 식었을 때 야물살이요? 안 식어도 야물해요? 안 식어도 좀 덜하지 덜하지만 그래도 안 식었을 때는 겉이 딱딱하지 식었으니까 근데 식으면 전체적으로 야물고 근데 우리 애는 아직 뭐고 돌도 씹어 먹을 날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맛은 있어요 여기 봐라 잠깐만 자 여기 봐요 색깔 봐요 여기 멋지지 않아요? 다 넣었나? 이리 봐 이런데도 봐 물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물 좀 더 넣을까 뭐 뭐였어요? 여기 뭐 뭐였어요? 고춧가루 뭐였어요? 고춧가루, 물엿 이거를 병에서 기호에 따라서 다시다 물을 해갖고 녹슨해갖고 하면 더 맛있겠죠 김김범용님 안녕하세요 질문할게요 네 질문하세요 뭐든지 질문하세요 내가 모르는 것 빼고 다 갈 수도 있어 전사또님 삼계살이 너무 잘 익어 가네요 네 낙하유슨이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지요 이거 아 오늘 빨리 먹 이제 빨리빨리 해가야 먹고 막걸리 한잔 해야겠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왜 인스타는 아무도 있겠 말이 없나 안녕 유삼슨 챔피언 맛있겠다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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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더 넣어도 돼 네 유삼슨 챔피언 건조기 사셨을 때 네 말씀하세요 네 기사님 와서 다 설치해 준다는데 네 기사님 와서 다 설치해 줬어요 전기성 깔고 있어 전기성도 다 깔아주고 뭐 근데 뭐 살치 안했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해줘 우리는 다시 와갖고 설치했다고 어? 챔피언 건조기 유삼슨 챔피언 건조기 와갖고 설치해 줬다고 다시 이야기 해줘 아 어디다가 이야기 해줘 지금 이야기 해줘 방송으로 방송으로 방송으로? 근데 왜 다른 주변에서 안 해줬나요? 그거 기본으로 해주는 거 아닌가? 그거만 좀 깔아 놓고 하나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는데 그때 네 선이 짧을 때는 그거를 교장해줬고 이야기 해줘고 아 우리가 전기선 선하고 이게 붙이는게 조금 멀리가 있었지 전기선이 저쪽에 전기선이 저쪽에 변기가 몇 메다였더라? 한 20m? 우리 하우스 길이가 20-30m 되거든요 저쪽 끝에 있는 거야 저쪽에는 저쪽 끝에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 20-30m 25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선 깍이 있어서 5만원 정도 30-30m 줬잖아 30-30m 줬잖아 30-30m 줬잖아 30-30m 줬어 아 30-30m 줬어 정기선 깍이 변사또님 건조기는 195만원이야 뭔데 1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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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기 199만원 이쪽에 15판 이쪽에 15판 199만원 199만원 이쪽에 15판 이쪽에 15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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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야겠다 이제 한일명품과서가 있는데 그때 159만원 주고 샀다던데 몇 칸이지 몇 칸이죠 동량에 따라서 또 다르고 다 됐어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아무도 안 먹는데 이걸 뭐하나 12채반에 159만원 5킬로와트 한칸이네 12채반 99만원 15채반 우리는 15개 15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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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채반 그 다음에 15채반 2칸 그럼 똑같네 30개로 똑같네 우리는 12채반입니다 우리는 15개로 2칸이니까 30채반 자 또 보기봐요 2개짜리에서 195만원 하밀 명품건적이 12채반에 99만원 1칸짜리 12채반에 99만원 그러면은 우리는 15채반에 농업용 전기 설치하는데 60만원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착각하시는게 전기를 당기는게 60만원 들었다는거 아니야 5키로 왜냐면 우린 다 굽고 우린 다 굽고 우린 다 굽고 우린 다 굽고 아버지하고 오면 다 굽고 끓으려고 끓여도 돼 끓여도 돼 이걸 끓다가 다시 굽아줄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김김범용님은 전기를 당기는게 60만원 5키로면은 지금 한 60만원 하겠네 옛날에는 40-50만원이면서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기 당기는건 뭐냐 한전하고 이야기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건조기를 갖다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전기 설치비는 안 들었죠 그렇지 전기가 원래 30키로야 그런데 12채반에 99만원이면 우리가 좀 더 사게 샀네 우리는 15개 그러니까 30채반에 우리가 195만원이니까 뭐 근데 진짜 이거 내려올까 밖에 이거 이거 내려 볼까 조심해 우리 먹자 이제 먹어 내 변사도님 말씀이 맞는게 농사용 전기 당기는 데 60만원 그 이건 한전에 되는 거니까 네 자 그건 내 들어 그릇에 들어 먹어 응 그릇에 들어 먹어 그릇에 들어 먹어 그릇 때문에 가볼까? 우리 큰데 먹지 좋은대로 하쇼 좋은대로 하쇼 자 어구 이거 앞뒤 역 안 비네 여기 와서 비쳐 자 오면하고 내가 오면 먹어야 되겠다 피디님은 바쁜데 지금 줘봐 김김범님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다는데 좀 해봐 피디님은 이거 다 잡수 여기서 먹으라고 화면에서 먹으면 안 먹는게 아니고 여기 와서 먹으러 아니 그거 댓글 못 보잖아 피디 역할 해야 되잖아 응 네 변 사장님 시운에는 체반 15개 2칸 이거 줘 아니 그거래기 하면 그거래기 하나 그거래기 날 줘 김김범님이 그럼 고추 건조기를 또 사면 전기를 다시 설치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를 5kg 땡기셨다면 5kg 용량을 이제 전기를 설치했다면 그리고 지금 건조기 사용하는게 5kg 용량이라면 더 정서를 하셔야 되죠 전기 그러니까 뭐고 건조기를 더 하려면 5kg만큼 더 당겨야 되니까 정서를 해야 되죠 맞아요 다시 설치해 다시 전기를 정서를 하셔야 되요 한전에 가갖고 응 자 뭐 어머니 이거 돌라고 이거 니 먹고 괜찮다고 니가 짠데 괜찮다 자 됐다 좀 에마 이거 겨상도 사람 좀 더 말하는가봐 좀 에마 크고 그쵸 응 이리로 올래요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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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한다고 왜 이리야 여기 꼴짜봐 이리야 떡볶이 이거를 안으로 조금 더 당기면 이리로 응 이리야 봐봐 막걸리맛 보글보글한다 이거 흔들어가 가장 많이 그런데 이거 흔들어야 먹지 언니 살살 흔들어져 뭐 이게 둔데 이게 다 준대 이게 이걸 한번 설명해라 이리 이거 좋은데 설명하라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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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도라 오늘 우리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래가지고 요즘에 촌에 배추가 막 녹아요 계속 이리 비오면 올해 김장김치도 김장배추도 비싸지 밥만 했다면 네 많이 먹어야 되잖아 우리 집에 남아서 뭐 보통 농사용 전기 몇 킬로 신청해야 하나요 3킬로 보통 5킬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오이하우스에는 처음부터 저 뭐냐 28킬로 농사용 전기가 당겼어요 28킬로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얼만큼 쓰냐에 따라 농사용 전기를 당기는게 틀리겠죠 시우는 이건 분명히 안단다 안단다 그렇죠 우리 이발에는 딱 맞는데 시우는 맛있다며 우린 딱 맛있잖아 그냥 앞에 한 번에 가시냐 먹을 때 먹방할 때 이리 보여주고 이러더라 이거 막 씹으니까 있잖아요 내놔 시우 할배는 어디 가셨나 묻는다 시우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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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이제 학교 하교할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 촌이라가지고 오늘 버스가 잘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들고 와야돼 이창희님 은자꼴이네요 막걸리는 은자꼴이 최고 이분 상주분이신가본데 이창희님 은자꼴 아는거 보면 상주분 아니야 응 은자꼴이 어디라 은총 은총 은총이 저거 없더라 이상해 네 용량이 다양합니다 땡기는 만큼 돈이 더 들죠 이거 저거 사과받게 맛있다 하던데 이거 어디 구고 이랬던데 고추 세척기 얼마준다 묻는다 고추 세척기요 200만원 200만원 줬어요 근데 세척기 좋아요 네 200만원만큼은 괜찮은거 같아요 응 편해요 고춧가루 어제 색깔 먹지요 응 먹지요 냉면 한동안 내야 되겠다 너 응 근데 뭐 더 좋은것도 찾아보야지 고추냉이 고추도 품종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잘하네 난 산다 응 고추세척기가 어디구고 회사가 이화산업이 아니잖아 고추세척기 어디있지 선농? 인스타 이거 먹방 보여줘야되는데 제대로 보여주고 있나 이거 막 먹고 보여줘야되다 고추세척기 고추세척기 해서 이제까지 먹잖아 선농이잖아 신농 신농 선농이 아니고 신농이 아니고 신농이 아니고 맛있겠지요 너 가까이 드는데 내가 갈테니까 맛있겠지요 네 한디 한디 비빌먹어 한번 드셔보세요 눈으로 드세요 색깔 좋습니다 응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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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맛이 어떠냐 묻는다 떡볶이지요 떡볶이지요 떡볶이 알아요 떡볶이 색 하는거 똑같다 매콤달콤 응 매콤달콤 매콤달콤은 그런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는 단거 많이 안넣어 단거는 달콤은 많이 없고 그 왜 이래 먹으면 매콤 은은한 그런거 맛 아세요? 응 어떻게 표현하냐면 먹방하는 사람 애들 진짜 많고 공격실럽다 응 맛을 어떻게 아유 근데 나 가들 뜯는거 볼테니 시기가 차더만 저래 아나 그 이야기 하지마 그 이야기 하지마 그 이야기 하지마 근데 삼겹살이 되었나 vacun실럽 bursts 고춧가루가 고춧가루 안하고 고춧가루도 안하고 고춧가루는 고춧가루도 안하고 맛있어 그래도 거기있는게 밝은건지 아주 매운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다가 청양을 좀 첨가해서 먹으면 김진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딱 맞닿는데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매우면 음식 맛이 가려지잖아요 맞지? 근데 한 번씩 저는 매운거 막 억시로 매운거 땡겨져 있거든요 그럴 땐 청양고춧가루 먹지? 응 청양을 할거 이제 그러면 이런거 좀 먹으셔가지고 이거 삼겹살을 여기 딱 찍어가면 응 청양고춧가루? 응 응 이거 찍으면 왜? 막걸리 막걸리 한잔하고 피디님 좀 챙기라는데 변사또님이 피디님 알아서 먹고있어 지금 근데 지금 이거 못먹는다 영옥님 네 오셨습니다 영옥님 0516 인사하세요 우리 오늘 고춧가루 떡볶이 먹방하면요 우리가 만든 고춧가루 우리가 생산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는 안쓰고 고추장은 전혀 안쓰고 임시농사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방송 잘 보고있습니다 맛나 보인대요 맛나 보여? 맛있어 보인다고 오늘은 피디가 좀 제재를 했나보네 응? 라이브 오늘 세 번째 거든요 두 번 두 번 뭐라 그래 네 근데 이래 돼야 되는데 모니터링 다른사람이 이야기해 주는데 이거 카메라 피디님이 잘 잘 안 비춰줘가지고 음식 잘 안 보인다고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제 들어요 이래 이래 들었는데 작갈비 덜지 않는데 옆집에 그 장작으로 불 때 가지고 연기 장작되는 냄새가 연기 냄새 촌에 오면 촌냄새 아시죠 그런거 우리집 사과 빗다주지마 응? 나중에 마당에 갈 때 오늘 마당에서 우리 숲을 꼭 먹으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걸로 바뀌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꼭무, 고추 선택하셨나요? 우리집도 꼭무가 안 되던데요 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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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서 제가 했는데 왜 안 되더라고 우리도 꼭끼가 안 따지네 이말야 잘 안 빠지잖아 우리가 응 꼭지에 따라서 틀린거야 꼭지에 따라서 틀린거야 꼭지에 따라서 틀린거야 왜 그래 고추 품전에 따라서 틀린거야 응 꼭지 품전에 따라서 틀려요 웃음 말 나 아직도 저는 이야기를 좀 도포해줘요 작년에 할 거하고 작년에 고추고 이거 따 면은 꼭지 꼭지가 잘 떨어지는데 당뇨야꺼는 고추하고 이렇게 몽뚱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 자체에서 딱 분리가 돼요 좋은생각 다 양념을 꼭 품종을 근데 올해는 나무 자체에서 이걸 분리시키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고춧가루를 빨려면 고추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리를 시키려고 하니까 살창이 막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꼭지까지 따가지고 지금 꼭다리를 새로 잘 제거라 하죠 수리울티님 참여하십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떡볶이 우리 고춧가루로 만든 떡볶이 고춧가루로 만든 떡볶이 제가 먹어드릴게요 우리 인스타 여기 여기는 아주머니들 아니 아주머니들 하면 안 되겠다 언니들이 해야 되겠다 시스타들이 많아가지고 살 질까 봐 참 겁내야 하더라고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참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막 먹고 있는 중이야 우리 오이는 안하셨는데 오이? 응 오이도 하죠 우리 오이 겨울에 오이 하거든요 아니 지금 10월달에 치우내 놓은 우렁이살 나옵니다 그때면 밥 해 먹어야지 우리 잠깐 그때면 밥 해 먹어야지 고춧가루 나와 가지고 고총가루 JESI 내 Toby again 고춧가루라고 움직이고 저 어디서 우렁이살 나오면 고총가루 hash 나면 고총가루 밥 해 먹어 보청기 큐레이터님 오셨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보청기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근데 자기소리도 들어가나? 몰라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이분은 내가 못 읽겠다 아무튼 시리울티님 초록초록 비가 좋아 보인다는데 비와요 우리 다음에는 마당에서 할 거예요 손 흔들기가 잘 안돼 마당에서 하는데 요번에 마당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비가 지금 20일째 오고 있어요 큰일 났어 오늘 배춧값도 비싸게 생겼어 자기도 먹을래? 응 내가 오늘 맛있게 만드는데 인사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벨라 벨라 벨라영 마칼리 뭐요? 시원해 놓은 농산물로 만든 음식 먹방입니다 내 말 다 들린다는데 어? 내 말 다 들린다는데 아 그래? 자기 소리 안들리는데 우리 지금 상황을 이야기 하잖아 자기가 이걸 못 읽어갖고 내가 이야기 해준다고 우리가 아직 이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요 댓글을 우리 피디라 피디라고 내가 이제 성진시켜줬어요 우리 아기 아빠를 피디라고 저 피디는 피디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고 댓글도 잘 못 읽고 아 그리고 아이디도 아이디도 영어라 전부 영어라 잘 모른다 그냥 영어로 통도 아이디나 영어로 잘 못 해가지고 좀 버벅돼요 그리고 여기 댓글을 대신 읽어준다 그래 내가 나는 이제 댓글도 못 보고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응을 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어제 노트북을 이렇게 해 놨는데 안 돼 노트북이 여기 인스타는 그게 안 되더만요 그 라이브가 그나마 유튜브는 되던데 내가 오늘 또 정신이 없어갖고 잊어버려 노트북이 안 났다니까 나카우스님 꼭 자기도 먹을래 나카우스님 꼭무 고추 품종 골란다 묻는데 아니요 우린 그걸 모르잖아 그치 아니요 그게 있잖아요 꼭지가 잘 떨어지는게 그거를 작년에 인간은 내가 물었어요 이게 귀가 얄리야 아니면 이게 잘 떨어지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파는데 농약방이라고 모종 판매하는데 모종 판매하는데 거의 대부분 모종이 잘 떨어진다 그래요 딱 좀 쉽다 하고 뭐 그래 그래 갖고 그런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하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이게 뭐 꼭지가 잘 떨어지는지 다 잘 떨어진다 다 잘 떨어진다 하니까 그거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좋다 하니까 올해는 이 품종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있는 거 같아 이거 밖으로 어떻게 써 시원에 독특한 방식이 좋대요 피디님이 전격됩니다 시리 수리 울티니 네 자주 놀러 오세요 카메라님 피디 성진 축하한다는데 감사합니다 변사또 님이 그래요 여보 여보 자기 소스 삼겹살도 먹을래 삼겹살도 이렇게 아니 그 같이 조금만 그러니까 삼겹살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쉽거든요 삼겹살 우리 아까 우리 아들은 이래 해 놓으면 뭐라 한다 더 많이 튀겨야 된다고 아이고 어저께 삼겹살 튀기는데 그다가 식용유를 넣고 삼겹살을 굽더라니깐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과들은 좀 별나다 아 별난게 아니라 이상하지 무배실 없다 응 근데 중2인데 다들 그렇습니까 중2가 아유 무서워 한겹 고춧가루 속에 고춧가루 속에 여기 빙빙 꽂는 거 빕니까 이거 자태를 뽐내고 있는 시원의 고춧가루 가까이 가진다 자태를 뽐내고 있는 시원의 고춧가루 어떻게 구매하냐 하면은 네이버에 빙빙곱니다 빙빙곱아 네 시원해 놓은 고춧가루 치면 우리 아기 아빠가 고추를 한마름 안이고 한옥콩 안고 한하게 묶고 있습니다 어머니 더 드릴까 응 그만 먹어 그만 뭐야 술채려고 반잔 먹어놓고 술채려고 그래 음주 방송 네 난 일반 옆에만 지나가면 찬다 응 여기 여기 네 저는 술 이만큼 먹어도 깊고 않았는데 우리집 사람들은 다 이만큼만 먹어도 처음보다 막 해롱해요 우리집에서 내가 제일 독한 일이야 매운 걸로 치면 내가 돼 매운 거는 우리 어머님이 대장 난 물 주세요 물? 네 고추한 거 좋아하면 노릇하게 구워 먹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구워 먹는 게 아니고요 튀게 먹는다고 기름에 식용유 넣고 이럴 땐 넣네 요 불판이 있잖아요 요 중간에 오목하잖아요 요 삼겹살을 구우면 기름이 요 중간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식용유 넣고 여기다가 튀게 먹어요 하하하 제가 한국자도 나는 한국자도 먹어야지 아 JK뷰티님 오셨습니다 참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원해 놓은 고춧가루 만 만든 떡볶이 먹방 중입니다 요것만 먹기에 그래서 삼겹살 구워서 소스에 찍어 먹고 있어요 연기님 행복하게 사시네요 칼은 네 감사합니다 원래 비오는 날은 파전이에요 어머님 우리 막걸리잖아요 우리는 오늘 떡볶이에 막걸리 밥걸리 국비와 파전 그래도 이거 힘들어 이거 먹고 파전 구워같지 지금 먹기만 아 파전 찍어, 파전 구워가지고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근데 그 유튜브에 보면 먹방하는 유튜브는 이만큼씩 먹거든 굽은 다 먹나? 술이 울림, 아 술이 울림 아들 연인은 참견 안 해요 저도 아들 연인은 참견 다 안 한대요 근데 어째서 그런 요상한 걸 배워 오는지 진짜 유튜브지 유튜브도 우리도 유튜브 하지만은 진짜 요상한 걸 배워 오고 와가지고 삼겹살을 막 콩기름 넣고 식용유 넣고 튀겨먹지를 않나? 근데 내가 유튜브 보면 영 안 좋거든 너무 많은 거 우리 어머니는 영 마음에 안 들어 30년 조리이사 정년인데 그 요리하는 거 보고 젊은 애들 요리하는 거 영 마음에 안 들어 다 구랄해요 단거도 너무 많이 넣고 맞아 단거도 너무 많이 넣어 너무 단짠 단짠 개선해서 참 거 짠 거 많이 넣어가지고 깜짝 놀랬잖아요 유튜브 어제 봤죠? 어머니? 내가 같이 떡볶이 만드는데 설탕을 얼마나 넣었더라? 설탕이 많이 넣고 미원도 많이 넣고 파신당이 많이 넣고 맞죠? 이제 가능한 거고 이러면서 그래 봤잖아 우리 유튜브 보면서 두부 연배가 왜 해야되냐고 낙하유식 묻는데 내는 우리 어머니는 반 100살 우리 어머니는 4분의 1살 7학년 몇 반? 7학년? 7학년? 저도 5학년 0반 7학년 5반 7학년 3반 우리 아버님 7학년 7반 6반 밖에 때 uz 우리 아버지랑 육반 내가 옛날에 이야기해도 되나? 병원에 근무할 때 금방 조리사 해갖고 오는 애들이 있어 근데 걔들이 와가지고 보면 설탕을 너무 많이 써 그래서 내가 걔들한테 이야기하거든 여기 병원이야 너가 입맛에 맞지 마라 다 나이 든 사람이 많으니까 매일 입맛에 맞춰서 해라 그래 이야기하면 요새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요새는 장고 너무 많이 먹어야 돼 장고 너무 많이 먹으면 나 불안해 보면 병원 샀더니 먹방 TV 잘 안 보는데 농사 TV 먹방은 최고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름 너무 많이 쓰고 기름 많이 쓰고 기름 많이 쓰고 설탕 많이 쓰고 우리 집에 조리 담당은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는 항상 건강시간이 있지요 그래서 많이 건강한가?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못 받아들이지 맞죠 어머니? 지가 밖에 나가서 먹는게 편의점에 나가서 먹고 그 입맛에 지는 더 젖어 되는거 왜냐면 애들이 급식하잖아요 급식하니까 급식에서도 많이 넣나봐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 음식 해놓은게 맛이 없대 왜? 담배 덜 들어가고 기름기가 덜 흐르고 이러니까 기름이 막 해먹어요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먹는게 맛있게 삼겹살을 튀어가지고 세상에 내가 우리 건강한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강하잖아요 지금 아버지하고 내가 아직까지 제가 하는데 그 주타산도 정상까지 갔다오고 우리 건강한거 같아요 어머니 방송 최고래요 술이 울림 네 어머니 방송 최고로 잘하시네요 어머니 방송 최고 좋은말씀 최고 응 근데 이걸 안 듣는단 말이야 우리 아들하고 맨날 싸워요 우리 아들하고 맨날 싸워요 우리 아들하고 맨날 싸워요 젖 굽는거 이야기 해줄거야 응 젖 굽는거 유튜브 젖 굽는거 유튜브 젖 굽는거 유튜브에서 텔레비 했지 텔레비 했지 텔레비 했는게 응 하지말고 디딤마다 디딤마다 나는 유튜브를 먹을거잖아 아니 전을 누군지 모르는데 전을 붙였는데 자주 디비해야 된대요 저는 절대로 자주 디비면 안돼 부서져요 응 그래서 최대한 덜 디비는 방향으로 해야 돼 자꾸 디비면 부서지고 응 안 이뻐 근데 그러길로 내가 옆에 있다가 그 그걸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사람은 뭘 알고 지키는건 모르고 지키는건 그 생각이 나 들어가볼때는 모르고 한다 경험이 없이 그냥 탁상 왜저볼까 탁상 뭐라그래요 탁상에 앉아서 막 하는거 탁상행정 탁상행정 행정처럼 자기가 경험이 없이 그렇게 하는거 같아 그렇게 전을 굽을때 자주 디비야 된대요 내가 저사람을 알고하나 모르고 하나 저는 최대한 덜 디비야 돼요 많이 디비면 디빌 수가 부서지고 모양이 없어져요 한번 탁 디비가지고 한번 부어서 디비가 보고 덜 굽혔다 싶으면 한번 더 디비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자주 디비면 어떻게 되냐 군대 다녀오면 할머니 밥 좋아할거래요 10번 듣는거보다 술이 술이 울리미 100번 듣는거보다 한번 해보는게 더 좋아하다는거 그럼 군대를 보내야 되겠네 우리 아들 군대 가니까 되게 싫어하는데 맞지 어떻게 하면 군대 안갈까 아들이야기 그만해 맞다 우리 있잖아요 금기라 금기없네 치우가 지게를 하지마 간 내보고 일한다 할머니 과일 사다주면 밭에서 나오는거 말고 공장에서 나오는거 좀 사다주세요 이런다 이야기 하지마니까 아들 이야기 하지마 그래 다 올라가면 다 올라가면 지갑보냐 우리 아들 챙기 싫었다고 아들 이야기 절대로 하지마 웬만하면 이런건 알고도 하지마래 이거 다 보여? 이거 다 보여? 뭐가? 이거 뽑기 네 보는데 아니 올해는 고춧가루 색깔이 참고 푸드프레즈넌트님 참여했었다 나도 참 오랜만에 보는 색깔이야 인사요 작년에 이렇게 색깔이야 우리가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푸드프레즈넌트님 대통령인데 푸드 대통령 아 푸드프레즈넌트 우리가 올해 고춧가루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의 한 천금 가까이 팔았나? 그랬는데 뭐 조금 덜 맵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못 맵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기호를 못 맞추겠어 우리가 진짜 근데 열이면 열 색깔은 진짜 하나같이 다 좋다는 말은 진짜 100% 색깔 좋다고 맛도 단맛이 나 맛 단맛이 나 100% 근데 요거 매운 거는 못 맞춰 근데 나는 은근히 매운데 어머니 푸드 대통령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드푸드 대통령님 그리고 수리울님 우리도 들은 적 없어요 아들이야기 못들었대요 아들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농원 이름이 시원해 농원이거든요 요걸 아들이름으로 했는데 난리가 났어 또 왜 아들이름으로 하냐 지금 지금 어떻게 바꿔 스마트스토어도 시원해 농원해 놨고 인스타도 시원해 밤해 놨고 막 이렇게 해 놨는데 못 바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가네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잘못했어요 우리 벌 왔다고 잘 냈댔네 응 우리 그 애기 아빠가 벌 알레르기가 있거든 지금 여기 바깥이니까 벌이 한 마리야 안 돼요 뭐 벌 치면 안 된대요 음식이 있는데 요즘 에프킬라 들고 왔어 안 돼 이거 치면 어떡해 말 버려줘 말 버리라도 야 가 말 버리라도 안 돼 그거 치면 안 돼 뭐 가만히 있으면 가겠지 우리 왜냐하면 우리 애기 아빠가 충성 중앙산 갔다가요 가고 내려오는 길에 쏘여가지고 어이구 요 요 그때 심장 눈이 앞에 싹 가더래 그러니까 벌 알레르기가 심해 그래서 벌만 보면 기겁을 해요 어디 갔나 이제 뒤로 갔어 뒤로 갔어 조용하자 가야된다 가 가 가 아이고 그때 우리 중앙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시급했어요 막 119가 끝까지 찾아왔다 그렇지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 119가 끝까지 와도 돈도 안 받지 계속 전화를 계속 전화를 고 3까지 왔는데 저한테 막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조치해라 그걸 계속 알려주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 계속 알려주고 뭐 그런 거 계속 체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응급차에 싣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해독 주사를 주니까 한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깨어나서 왔어요 그랬는데 돈을 얼마 안 받잖아 12,000원 12,000원 받았어요 우리나라 정말 외국외관으로 이렇게 쉽더라고요 근데 그 주황산에 주소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그까지 찾아오잖아요 응 지금 댓글 응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이 나타났어요 벌이 나타났어 벌이 그거도 말벌이 나타났어 주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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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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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많듯 우리 아들이 오고 있네 아니 근데 아버지 저 차 가져갔나 아니 이게 불근가봐 이게 불구니까 불들이 오나봐 그러면 어떡해 아니 파리채 돼갔나 파리채가 잡아야 될 때 안 된다니깐요 왜 파리채가 잡으면 돼 나왔나 파리채 돼갔나 막걸리지 이거 뿌리면 더 안 돼 야야 안 돼 먹는데 그거 하면 안 되지 이거 잡아봐 내가 파리채가 올게 파리채가 뭐냐 파리채 잡을게 그건 뭐야 파리채 프리비정 다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막 우는거야 엄마 어떡해 엄마 어 갔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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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물어 와봐 야야 어? 삼겹살 먹어 자 일단 갔나? 응 갔어 다 갔어 어머니 다 갔어 이거 파리 한 마리 근데 이거 어머니 아버님 좀 데쳐줘야 안 될까? 응? 데쳐줘야 안 될까? 데쳐야 돼? 데쳐야 돼 응 자 갔나? 안 데쳐도 뭐 저거 하는데 고기를 구워야 안 되네 고기 먼저 구워까? 응 고기 구워 그 데쳐가 불 날래기 응 응 아니 그 문은 또 고기 굽는다니까 여기는 네 이거 데쳐주고 응 방송사고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어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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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 붙여야 되는데 네 근데 어머니 이거 그대로 데쳐도 될까? 그래 그대로 데쳐도 될까? 요 판에 그대로 데쳐겠습니다 응 오늘 널 퉁니다 우리 이제 우리 아들하고 아버님 오셔서 잔은 안 온다는데 안 온데 우리 아들 안 온데 챙기시고 잔은 웃긴다 뭐 할지 웃긴다 1시간 52분 지금 52분 우리가 약속을 한 시간 했거든요 내가 벌무수한 이야기 다시 얘기해 줘 소도 잡아먹을 뿐이 벌을 무서워 벌 알레르기 있어요 그 주황산 가가지고 주황산 청송 주황산 주황산 가가지고 말벌한테 쏘였거든요 다리 특히 그 다리에 쏘여서 다행히 어찌 심장 가까이 쏘였으면 그 산 중에서 더 푸날 수가 있었네 어쨌든 다리에 쏘여서 말벌은 밑을 밑을 많이 쏘잖아 집이 땅수 땅에 있으니까 그 쏘여가지고 그 산 중턱에서 119 불렀거든요 그때 119가 오는 도중에 시야가 딱 없어지더래 그만큼 알레르기가 심해요 애기 아빠가 그래가지고 앞이 깜깜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119 와가지고 빨리 병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독제 하니까 그때 한 3시간인가 2시간 있다가 돌아가고 그 뒤로부터는 벌만 하면 벌벌 떨어 벌이다 이러면 벌벌 떨어 돈 썼던 입시오야 떡볶이 먹으러 나온다 안 나올 겁니다 그래 떡볶이 먹으러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겁니다 막 가면서 눈을 찌꺽찌꺽 하면서 갔어 빨리 안 입어 이러면서 갔어 안 먹는데 안 먹는데 안 먹는데 안 먹는데 갖다 줘야 됩니다 갖다 줘야 됩니다 갖다 줘야 됩니다 안 갖다 줘면 먹고 안 갖다 줘면 안 먹는데 골든 골든 담비미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골든 담비미 우리 오늘 고춧가루 이거 고춧가루로만 만든 떡볶이 저희는 한 해 다 먹방 했고요 이제 우리 아버님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님 드려야 됩니다 지글지글 맛있겠지요 여기에 여기에 예 예 예 예 내가 이렇게 삼 słu 삼직살 삼 surgical 삼đ Consi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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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주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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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삼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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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소스 넣었다가 한 번 찍어 드셔보세요 나카유스님 가정이 다복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좋지? 울지마 특히 아무 걱정없어 도맡지 우리는 몸만 근육하면 돼 이거 개안처럼 맛이? 몰라 이거 우리 마당에 심어놨더니 있잖아요 우리보다 벌레들이 더 많이 먹어 봐 ckjk님 처음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설명해 드려야지 올 때마다 설명해 드려야지 이 고춧가루로만 떡볶이 만들어서 먹방이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떡볶이 다시 한 번 보여 드려나? 떡볶이 보여 드릴게요 떡볶이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해가지고 떡볶이? 막걸리 한 잔 하고 있어요 막걸리? 할아버지 막걸리 한 잔 줄까요? 이거는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는 막걸리 아버지 술 먹는 줄 알겠다 아니 우리 아버지 술 전혀 못해 우리 집에 아무도 술 못해요 내 맛 조금 먹고 나는 한 잔 먹는데 왜? 좀 조달한다 할아버지도 이거는 좀 달달한 맛 걸리거든요 이거는 톡 쏘는 맛 걸리고 저 집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겠다 왜? 뭐 며느리라고 막 시오바이와 앉아가면 술 먹고 마 우리 술? 우리 집 술 먹는 집안 아니라고 진짜 전국에서 방송을 이래서 진짜 술 먹는 집안으로 와야겠네 근데 우리 집 술 못 먹어요 오늘 먹방 7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유튜브 근데 우리는 왜 못 보나? 70명인가? 응? 저기 임실농부님은 1000명이 넘어가는데 비결이 뭐야? 아니 내가 좀 많이 못 먹나 맛있게 어르신 보기 좋답니다 어르신 보기 좋습니다 할아버지 보기 좋대요 근데 오늘 우리 저 저 저 저 안 들어오는 거다 누구? 우리 팀들? 바쁘겠지? 씌워주려고 이거는 혼자만 봅니다 맞나? 누가? 이거 다 했을지 이거 그만 구워요 근데 이거 뭐야 너 이거 구웠는 거 떡볶이 좀 주세요 떡볶이 아이고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요? 지혁이 나카유스님 떡볶이 좀 들려요 여기 가까우면 오면 되는데 술도 한잔 하시고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어디라? 모르지 다음에 할 때 오시라 형 다음에 할 때 오세요 우리 다음에 뭐 할까? 오늘 마당에서 한번 수프를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안 오네 비가 하러 와서 지금 다음 주에도 비 오면 진짜 한 달째다 지금 20일째 비 오거든요 아희도 비 오네 부슬부슬 오지 부슬부슬 부슬부슬 온다니까 쉬울 것들은 갖다 주시고 쉬울까요? 네 나오면 될 건데 그냥 이놈의 새끼 응 가족 모두 행복해 보여줬습니다 네 엔제이씨 7947님 엔제이씨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시원해 놓은 고춧가루로만 만든 떡볶이 먹방이 다 끝나갑니다 그까지 되나? 이거 갖고 먹고 뭐 안 남으면 좋으면 되죠 삼겹살 그래서 삼겹살 배달 갑니다 삼겹살 찍어서 먹고 하늘마 나오네 하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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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있어도 몰랐어요 아니 멀어가 안보여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나는 며칠 전부터 좋으면 뭐 달릴게 얼음인 줄 알았어 하늘마 이거 하늘마 하늘마 이거 하늘마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응 엿은 안 보여 다음에 보여 드려고요 오늘은 다 끝나가는데 이제 보여 드려 답이 걸었나? 응 아 오늘 시큼 먹었다 응 오늘 맛있게 우리 오늘 떡볶이 맛있게 잘 해서 먹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배달 요즘 애들이 상정입니다 응 맞아 요즘 애들이 상정이야 상정 근데 친구가 딱 말 잘 들을 때 있잖아 응 있다 돈 줄 때 용돈 줄 때 내가 돈 줄게 그 날은 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잘 들었습니다 응 그 딱 집 포켓에 들어가고 나면 고남부터 하자마 근데 우리 시우도 말 잘 듣는 편이다 야영 또 말하면 잘 듣지 아 뭐 요새 아들 뭐 야영 할머니 폐죽이나 하도 있더만 하아 하하하하 잘 듣는 편이다 야영 근데 할머니도 문제 있대 그런 사람들 그치? 응 몰라 다른 가정사는 난 몰라 1시 넘은 달 네 넘어서 1시간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거 하는 거 있다 뭘 하려고 뭐 하려고 하하하하 저거 하려고 야영 뭐 아침에 먹던 거 요새 먹으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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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고구마 이렇게 했는데 고구마가 이만해 이만해 이렇게 작게 도롱도롱 달려야 되는데 이만하게 달려가지고 어제 보러 해가지고 이거 이것도 1박 2일 고구마 고구마 이거 전을 먹고 있어 1박 2일 이거 인스타는 안 나온다 이쪽에 이쪽에 안 나와? 응 1박 2일 동안 전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와? 응 이거 안 나와? 안 나오네 왜 이쪽에 모여 지금 아깝다 시우가 이게 그래 나 가있으면 30분 더 하라는데 다 먹었어요 우리 이제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가까이 있으면 오시면 되는데 술 더 먹어야 안 되네 아이고 배 불러서 이제 못 먹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자 있다 이거 아까부터 더 먹어야 안 되나 응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먹고 배 불러서 됐는데 먹자 먹으라 안 먹네 왜 구워먹으면 괜찮잖아 아니 그 변하지는 안 하지 안 하는데 내가 지금 더 구워먹지 그럴 뻔 응 왜 쉬고 몰라 쉬고도 저건 안 먹는다 카더라 저거 배는 고구마 디저트 요리를 한다 응 변사또님이 어느 맛? 변사또님이 할머니표 고구마 디저트 요리래요 그런데 배가 불러가요 배가 불러가요 들어갈 때가 없는데 보이자 이거 들고 응 일로 가라 이 햄은 뭐라 또 햄은 아침에 먹다 남았는 거야 우리 아들 햄 좋아하니까 커피 매니아님 네 이거 이거 떡볶이 보여 드려 커피 매니아님 떡볶이 보세요 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매니아님 안녕하세요 우리 두 개를 취하라 두 개를 취하라 오늘 이제 먹방이 끝나가는데요 시원해 놓은 고춧가루로 만 만든 떡볶이 색깔 축이지요 고추장이 아닌 고춧가루 고추장을 하나도 1도 없는 고춧가루로만 만든 시원해 놓은 떡볶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못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먹방아노래들 어떻게 그렇게 먹겠지 아침 점심 굵고 먹여 아침 점심 굵고 먹여도 아침 점심 굵고 먹어도 그래 못 먹어 우리 장면 낸다 야 그래 우리는 그래 못 먹어 아무리 굵고 먹어도 그거 타고나야 될 거 같아 런쥐는 고구맛 좀 많이 먹겠어 고구맛 타고 아침에 쪼개는 응 우지마 하면 그게 안 되나 어 스텔라 스텔라님 스텔라님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시원해 놓은 고춧가루로요 이렇게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고추장국수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방이 이거 쭉 가요 시커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서요 한국에서 색깔이 너무너무 좋아요 또 가요 한 분 오실때마다 피디님이 오늘 피디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래가지고 또 모니터링 받아봐야돼 잘했나 이미경님 유튜브에 참깨하면 농사TV 어떤 분을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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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가 올해 가격이 덜썩날썩해가지고 참깨가 올해 가격이 덜썩날썩해가지고 그쵸 아직까지 이제 오지간이 정해지려나 가격이 이거 한개 먹어 또 먹으라고 끝내죠 배불러서 끝내죠 시커먹었어요 푸드 대통령님 고춧가루 정말 빨갛네요 네 빨개요 맛있어요 또 한개 더 먹어 봐야돼 이게 앞에 자꾸 있으면 이래 안돼 자꾸 먹고 싶어가지고 음 고소한게 더 사요 고소한게 더 사요 고소한게 더 사요 고구마도 오랫동안게 고구마도 오랫동안게 고구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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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데리 15% 근데 밧데리가 매운게 먹는 사람은 얼마나 맵게 먹나 이것도 갖고 먹으니까 오늘 먹방 윤족이 잘했습니다 근사또님 네 자 끝냅시다 네 오늘 끝내라 안 끝내요 인사하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끝이라 또요 이거 엑스하면 되나 네 안녕히 계세요 라이브 종료하시겠습니까 방송 종료 요는 엔드 인사 다했지 다음 메뉴는 뭐냐 묻는데 어 다음 메뉴요 아직 그거는 몰라요 우리 메뉴 맨날 경영되는 그때 가서 전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엔드 놀라는데 왜 안 되나 어 종료 그 다음에 다 먹으러 가사입니다